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우와 이쁜데 그거? 우와 이거야? 응 이거야 근데 얘가 다 비쳐 입으면은 언니 팬티가 다 보여 그러면 안에 치마를 입고 입으면 되잖아 응 흰색깔? 흰색깔 뭐 이런거? 어 그런거 괜찮다 이거 입고 입으면 되겠다 어 입고 이렇게? 나 이거 입어볼래 아니 거꾸로 거꾸로 입었어 일로 와봐 응 이걸 왜 그걸 좀 더 위로 입어야 이거 치마도 위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응 그렇게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핀으로 하나 한번 찝어? 왜? 내려갈 것 같대 응 이거 좀 비치는 그렇죠 어 이거 왜 이렇게 찰지 넓기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내 코보다 넓기도 이쁜데 이게 이 치마 얘가 더 비싼거예요 근데 이거 흰색깔 치마가 없어서 그래 그래? 응 얘가 더 이쁘던데 이거 되게 이쁘게 봤단 말이야 넓기도 이뻐 내 코만 별로 안 한복 같대 야 너 안 한복 같은 건 또 뭐야 뭔가? 한복 같애? 왜 안 한복 같지? 아니 딴 한복 맞춰? 일단은 한복이래요 일단은 한복이래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한복 같다 누드 치마야? 이쁘게 따줘 이쁘게 따는 건 뭐야 예쁘셔요 이쁘셔요 앞머리는 어떡해 한 두근 다 pret 슬픽 없어우 앤 저기 핀남에 있을텐데 쉐어용품 그래 아 근데 얼굴 너무 부었어 토스트를 너무 많이 먹었어 토스트 한 개 먹었잖아 그전 밥을 먹었어 사골에 뭘 하고 있는데 아깝다 전생코 한복 이쁘다. 작고 넌 보지 마. 넌 보지 마. 응. 작고 넌 보지 마 좀. 내 거야. 낱말도 안 했어. 작고 예쁘다고 그러잖아. 좀 이상한데 머리 따는 거? 그치? 그치? 화면 가글 봤을 때 캠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응. 앞머리 왜 이렇게 앞머리 정리해봐. 원래 하는데랑. 응. 근데 그 치마 괜찮다. 그 치마 좀 보다 좀 더 긴 치마는 없지. 흰 치마 중에. 응. 살짝 일본하고 한국 섞은 한복 같아. 어디서 났어? 샀어. 샀다고? 응. 어허. 왜? 흰 색깔 치마만 입으면 이쁠걸? 맞아. 응. 안에다가. 오늘은 설이어서 애기들 없어가지고 악플 다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맞아. 애기들은 차마 욕치면서 있기 힘들겠지? 맞아. 부모님하고 같이 질텐데. 같이 질텐데. 확실히 악플러들 빠지니까 시청률이 완전 조조하긴 하다. 얼마나 시비 걸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거야. 어허. 어허. 어마어마하시군. 응. 거의 반 빠졌어. 반이 시비 걸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묶을래? 아니면 여기도 따줘. 뒤에도 따줘. 이렇게 묶을래? 오케이 묶을래. 응. 세뱃돈 주세요. 세 번 많이 받게 세뱃돈 주세요 바잔 됐어? 응 됐어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응 이거 핀 어따 꺼지지? 핀? 저기 꽂는 건가? 응 그렇게 괜찮은 거 같은데? 응 따는 의미가 없는데 따는 게 안 보이는데 보여? 응 됐어 아래도 다 예쁠 거 같다고요? 응? 괜찮은데? 그래, 올라 올라간다 응, 반순절행 응 언니도 화이팅해 응 츄츄 내 물만 시키고 올 수 없어 어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 나의 자랑이죠 은행 고생이 은행 아멘